안녕하세요 코딩학습입니다 이번에 오픈한 모바일 웹 퍼블리싱 포트폴리오 위드 피그마 라는 강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강의 소개 페이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제가 상세하게 페이지별로 어떤 어떤 것들을 학습하는지 이렇게 제가 상세하게 적어 났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구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피그마를 통해서 UI 디자인을 하고요 그 UI 디자인 결과물을 가지고 HTML 와이어프레임 구조를 만들구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섹션에서는 그걸 똑같이 퍼블리싱 작업을 하는게 저희의 전체적인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그마로 UI 디자인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리 로딩 페이지라는 거 이렇게 만들게 될 거구요 그 다음에 로그인 페이지 만들게 될 거에요 로그인 페이지 만들 때 뭐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이런 폼 요소 그리고 커스텀 체크박스 이렇게 디자인하고 CSS로 상호작용 시키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푸터 내비게이션도 따로 잘라내 가지고 jQuery에서 로드해서 컴포넌트 형태로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 페이지 회원가입 페이지 역시 폼 요소가 굉장히 많구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이제 메인 페이지 프론트 페이지라고 보통 하죠 요렇게 슬릭 슬라이더 쓸 거구요 여기에도 컨텐츠 슬라이더 컨텐츠 슬라이더 이렇게 들어갈 거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템 메뉴 템 메뉴 템 메뉴 템 메뉴 css 템 메뉴를 만들게 될 거구요 그 다음에 요거 누르면은 안보이도 내가 펼쳐지고 자 그래서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html 구조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품 상세 페이지죠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아이템 제품 아이템을 누르면 제품 상세 페이지로 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도 헤더 부분도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잘라내기 해서 요것도 컴포넌트 형태로 사용할 거구요 자 슬릭 슬라이더 그 다음에 제품 정보 그리고 뭐 제품 디테일은 일반적인 것들이구요 자 그 다음에 상품 무기 상품 무늬 요런 거 제이코리 어코디언 할 거구요 자 그리고 이제 구매하기를 눌렀을 때 일반적으로는 구매하기 눌렀을 때 구매하기 페이지로 가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요런 식으로 장바구니에 담을 건지 바로 구매를 할 건지 또 다른 버튼 초이스 창이 뜹니다 요런 부분도 상호작용으로 다 할 거구요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 페이지에서 제이코리 어코디언으로 전체적인 카테고리 PC 버전 웹사이트에서 보통 사이트 맵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카테고리 어코디언 할 거구요 자 그 다음에 검색 페이지에서 이런거 누르면은 개별적으로 검색 삭제되구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비포앱부터의 콘텐츠의 카운터 리셋 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 할 거구요 자 그리고 이제 장바구니 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요렇게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쇼컷 내비게이션들이 있을 거구요 자 그리고 이제 장바구니 페이지 같은 경우에 요렇게 장바구니 됐을 때 사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볼 때 굉장히 오밀조밀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플렉스 배치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 거에요 힘든 만큼 배우시는 점이 많으실 거고 실력도 많이 드실 거에요 네 이번은 인프롬 강의에서 제가 지금까지 하지 않던 강의가 바로 화면을 보시는 HTML 와이어 프레임 구조 만드는 거에요 자 이거는 섹션 두번째 모바일 웹 퍼블리싱을 위한 HTML 와이어 프레임 구조라는 섹션에 페이지별로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구요 그리고 이런 와이어 프레임 구조를 이렇게 박스를 쳐서 요런 식으로 퍼블리싱 전에 이렇게 완벽하게 클래스 네임과 HTML 구조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상세하게 제가 같이 박스를 그리는 것부터 HTML 구조 만드는 것까지 다 함께 합니다 자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프리로딩 페이지는 간단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로 오게 되면 HTML 구조도 복잡해지구요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도 미리 일관성 있게 다 정해 놔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냐면 어떻게 그루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그루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HTML 구조를 짜는데 그루핑을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박스를 그리면서 전체적인 설명을 다 일일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HTML 와이어 프레임 구조를 저랑 같이 다 쳐 나가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이제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HTML 구조 자체가 엄청 복잡해요 뭐 컨텐츠 자체가 엄청 많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에서 이제 얻으실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HTML 구조를 잘 짜고 잘 만드는 게 바로 퍼블리싱 실력이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퍼블리싱 실력이 급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연습하고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섹션 두 번째에 노력 대비 퍼블리싱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 HTML 와이어 프레임이 왜 중요한지 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런 HTML 와이어 프레임도 만들지 않고 이 UI 디자인 보면서 퍼블리싱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다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없이 이렇게 박스를 그려야 이런 정확한 HTML 와이어 프레임 구조가 나오죠 그리고 이걸 보면서 퍼블리싱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차를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거 보면서 심지어는 UI 디자인도 안 만들어 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 갈 거예요 물론 중간에 좌충우돌 하면서 굉장히 힘들겠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 내면 그거에 대해서 만들면서 실력이 급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체계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만들기는 어떻게 꾸역꾸역 만들었지만 실력 자체가 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요번 영상 강의에서 이 HTML 와이어 프레임 구조를 위한 박스 그루핑 치는 거 그리고 이 HTML 와이어 프레임 구조를 만드는 걸 모든 페이지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저랑 같이 하는 게 요번 모바일 웹 퍼블리싱 이 강의에서 가장 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모바일 웹 퍼블리싱 포트폴리오 위드 피그마라는 요번 강의에 대해서 제가 키워드로 좀 정리했어요 자 UI 디자이너라는 10년차 디자이너 후배한테 앞전에 보신 UI 디자인을 보여줬어요 어때? 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괜찮은데요 누가 디자인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내가 했는데 인프롬 강의 때 이제 학생들이 보고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좋은데 이 레이아웃이 너무 다양하고 HTML이 너무 복잡해서 퍼블리싱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음 어렵지 어렵습니다 저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TML 와이어프레임 구조 저랑 같이 만들고 그리고 퍼블리싱 같이 힘들지만 해나가자는 그럼 실력이 엄청 많이 느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작업물을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럼 구직자 신입 수준에서 이걸 디자인하고 퍼블리싱하면 정말 꽤 괜찮은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디자인이 잘 빠져야 퍼블리싱 결과물도 좋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훈인데 퍼블리싱 결과물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키워드로 전체 디자인 퍼블리싱 작업량이 얼마나 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라고 한다면 제가 국비 퍼블리싱 학원에서 학생들이 모바일 웹 디자인하고 퍼블리싱 과정까지 하는 거를 2주에서 3주 정도 기간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냥 3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3주라는 게 아침에 나와서 오후에 집에 갈 때까지 학원에서만 한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해가지고 만드는 정도의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페이지 수도 많고 그리고 중요한 건 레이아웃 자체가 페이지마다 다 달라요 이제 PC 버전에서 HTML 반응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페이지 하나에서 하다보면 반복되는 것들이 많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UI 디자인 미리 보기 하셨지만 페이지마다 모든 디자인 레이아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레이아웃을 퍼블리싱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jQuery 로드 메소드부터 시작해서 jQuery 관련 커스텀 CSS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색다른 기술 그리고 난이도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는 페이지별 학습 내용은 강의 소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세하게 적어놨고 움직이는 이미지 움짤로도 준비를 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 키워드 해당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말해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라면 파일 개수가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폴더도 여러 개예요 그래서 파일 관리 폴더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경험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파일이랑 폴더가 여러 개니까 이걸 링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일이랑 폴더 경로에 대한 절대 주소 상대 주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체계적인 HTML 구조 만들기 하고 클린 코딩, CSS 코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체계적인 HTML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HTML UI 디자인을 기준으로 한 HTML 와이어 프레임 구조도 저랑 같이 꼼꼼히 만드실 거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퍼블리싱 실력을 굉장히 성장시키기 위한 원동력이 되는 체계적인 HTML 구조를 저랑 같이 만들면서 훈련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다 플렉스를 사용해서 활용했어요 물론 플로트라든지 포지션은 필요할 때 씁니다 근데 전체적인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잡는 베이스는 플렉스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따로 플렉스를 공부하지 않으셔도 이 과정 내에서 여러분이 플렉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거의 모두 다 다루고 이론적으로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 우리가 모바일 웹을 만들기 위한 배치에서 다 플렉스를 사용해요 자 그리고 완벽한 퍼블리싱 작업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CSS 속성이 다 쓰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다가 좀 기초라든지 기본기가 조금 부족한 분들은 가다가 어 이게 뭐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잠시 멈추시고 그 파트에 대해서 코딩헉스 유튜브 채널에도 이론 설명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보고 다시 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번에는 특히 CSS에서 변수 선언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 CSS에서 변수를 쓸 수 있다는 정도지 이걸 실질적인 실전 작업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 모바일 웹은 기본적으로 품트 종류 그리고 오브젝트 색깔 이런 것들 사이즈 이런 것들을 다 변수로 선언해 놓고 그 변수를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컨텐츠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 모바일 디바이스가 375, 400, 420, 태블릿 이런 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거에 따라 반응형 슬라이드 레이아웃도 변수를 기초로 만들게 될 거예요 네 요 해당 과정을 완강하면서 퍼블리싱 상호작용을 위한 부족함 없는 jQuery 활용법도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는 이런 웹 UI 눌렀을 때 안 보이던 게 나타나고 스르륵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런 부분들 이런 퍼블리싱을 할 때 상호작용은 거의 여러분들이 jQuery에서 써야 되는 부분들은 거의 다 활용하고 적용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jQuery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많이 갖게 되실 거예요 네 마지막 키워드로 완강 후에 강의를 다 들으고 난 다음에 나의 퍼블리싱 실력을 얼마나 성장할까 그리고 기대효과 사실 이 다섯 번째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어지간한 웹사이트 레이아웃 작업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작업을 하는데 사이즈가 작을 뿐이지 오밀조밀하고 배치되는 거 다양한 배치 이런 것들을 다 해내거든요 이제 실제로 퍼블리싱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완강을 하고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보는 웹사이트 레이아웃이 다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취업하고 이직을 위한 최고의 모바일 웹 디자인 퍼블리싱 결과물 제작 능력을 갖게 되시는 거죠 자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제 이직하고 취업할 때 퍼블리싱 결과물 디자인 결과물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중요도가 높은 게 바로 모바일 웹 디자인 퍼블리싱이거든요 네 그럼 소개 영상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피그마 디자인을 충분히 잘하고 경험이 많이 있으신 분은 요 1번 섹션 있잖아요 섹션 1번을 여러분이 따라오실 필요는 없으세요 제가 뭐 UI 디자인을 하는데 피그마로 하는데 피그마 경험이 있는 사람도 이런 방법이 있구나 괜찮네 야 잘한다 이런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피그마 강의가 아니고 피그마라는 걸 처음 써보신 분들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잘 따라오실 수 있게 한 강의이기 때문에 피그마 사용 경험이 있고 잘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퍼블리싱 작업을 위한 이 섹션 2번 있죠 모바일 웹 퍼블리싱을 위한 html 와이어프레임 구조 요 두번째 섹션부터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더라도 섹션 첫번째 요 부분 있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뭘 어떤 걸 만들 거에 대한 미리 보기 그리고 퍼블리싱 기능 정의 그리고 중요한 건 웹이랑 앱에 대한 개념 이해를 제가 설명을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요 영상은 꼭 보셔야 됩니다 네 다운로드 파일 사용법이랑 폴더 내용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화면에 보는 것처럼 섹션 5번째에 4가지 파일을 g파일로 다 제가 올려놨어요 피그마 디자인을 시작할 때 1번 g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풀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퍼블리싱을 시작할 때는 요 2번 g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풀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퍼블리싱 완성보는 html, css, js 모든 게 완성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는 정도 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영상 보고 따라오시다가 뭔가 놓쳤거나 아 이거 왜 그러지 할 때 이제 이 완성본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질문하시기 전에 빠르게 해답을 먼저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있죠 피그마 디자인 원본 파일 피그마라는 확장자로 되어 있는 거 제가 이 폴더 안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피그마 수업을 안 듣는 분은 이거를 피그마에서 임포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두 번째 참고자료 작업 소스라고 되어 있는 거에 강의 노트 그리고 마무리 작업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꼭 필요한 이론, 핵심사항, 참고사항은 제가 이렇게 ppt로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영상에서 사용된 모든 ppt 자료 제가 pdf로 준비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참고하실 때 쓰시라고 제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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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